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CS 경기 북부 소식입니다. 고양시가 2022년까지 한강 하구에는 생태역사 관광벨트를 6개 하천에는 바람숲길을 만들어 도시의 허파이자 휴식공간을 조성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재준 시장은 지난 8일 먼저 숲길 조성을 마친 대장천과 생태역사 관광벨트 사업을 준비 중인 장항동 군 막사를 찾아 관계자들의 다양한 의견을 청취했습니다. 시는 한강 하구 생태역사 관광벨트를 통해 대덕생태공원부터 행주산성, 장항습지, 일산대교까지 이어지는 18km의 한강변에 공원, 조망대, 체험센터 등 관광포인트를 배치할 계획입니다. 본 사업은 2018년 경기도 정책공모에 선정돼 도비 50억 원을 확보한 상태입니다. 또 고양시의 6개 하천 31km에 약 70억 원의 예산을 투입해 나무 20만 그루를 심고 바람숲길을 조성할 계획입니다. 특히 도심과 외곽지역을 연결하는 순환장치인 하천에 숲길을 조성해 도시의 허파 역할을 수행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이재준 시장은 도심은 발전해왔지만 강과 하천은 정체성을 잃은 채 평가절하되어 왔다며 숲길과 개방공간을 통해 잠재적 자원인 강과 하천의 가치를 극대화하고 고향시민 모두가 누려야 할 공간을 돌려주겠다고 밝혔습니다. 지금까지 KBC의 한국방송통신사 이규석입니다.